저 누구신 누구신 태양이 떠오른 아침이에요 하지만 왠지 달라요 오늘 아침 날아갈 것만 같던 착하고 길었던 나의 바람이 이루어진 순간이죠 아 오늘만큼은 이 세상 그리고도 난 두렵지 않아 한 발 두 발 세 발 아주 조금씩 다가갈게요 너무나 기다렸던 그대 놀랄까 봐서 걱정스러워 우리 주 아 그 날은 주 울을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죠 그대 세상에 울 울 울 울 따라갈 거야 참 착하고 길었던 나의 바람이 이루어진 순간이죠 확실하게 앞뒤는 한 명이 늘어난 하나 좀 일어난 정체 한 명이 소위에 찾았다 사실은 불 내 아침에 따라갈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